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남미세라서 그런건지 아니면 부부사기단인지 알수가 없는 그런 어지러운 사연 가지고 왔어요 그럼 봅시다 제목 여러분 저희 남편이 상간녀한테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해가지고 까딱하면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게 생겼는데요 제발 저와 사랑하는 남편에게 힘을 주세요 원지 남편의 준강간 고소 다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너무나 큰 고민이 하나 있는데요 혹시나 이거 누가 알아볼까봐 겁이 나서 상세한 내용 못쓰고 조금은 좀 두루뭉실하게 적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너무너무 창피한 이야기지만 저희 남편의 외도로 상간녀 고소와 또 상간녀의 구상권 창고까지 모두 끝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남편을 이만 용서하고 그냥 같이 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상간녀 소송을 하던 중에 남편을 상간녀가 준강간으로 고소를 때렸고 경찰의 증거 불충분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사건인데 이 제기를 해가지고 검찰까지 넘어가버렸어요 그리고 검찰에서 대충 한 서너 달 동안 사건을 살펴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는데 며칠 전 보완수사 요구로 담당 경찰서에서 다시 사건이 내려왔다고 저희 남편을 통해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궁금한 건요 저희 남편 주장하는 대로 합의가 된 관계였다면 경찰 처분처럼 검찰에서도 무의미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혹은 검찰도 기소를 하기엔 증거가 부족해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거 아닌가 하고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지 모르겠기에 정말 걱정됩니다 뭐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의료적인 거다 아무 걱정할 거 없다 이랬다고 말을 하는데요 저희 남편 말이요 정말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어도 되는 건지 이거 중간간 합의가 안 되면 감옥에 간다고 하던데 이런 남편을 믿고 의지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 믿고 싶어요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용서를 한 건데 이런 선택을 한 제가 바본가요? 잘했다고 해주세요 짧죠?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죄송합니다 아 진짜 웃으면 안 되는데 2번 야 니 지금 우리한테 고구마 던지기 한 기가? 그런 기가? 3번 아니 이건 또 뭔 개소리요 그러니까 재미는 둘이서 봤는데 여자한테면 돈 받아 처먹고 남편은 용서를 하겠다 이거 아니야 지금? 믿고 의지를 해도 되겠냐고? 어처구니가 없네 헐 아 예예 실컷 믿고 의지하세요 상대 여자가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이렇게까지 나올까 그 마음이 이해가 된다고? 되딜걸 망할 놈 상간녀 꼬실 때도 얼마나 뱀의 혓바닥처럼 날렁거리며 꼬셨을까 싶어요 이렇게 사람 인생 다 망쳐놓고 저 둘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잘 살면 아무리 상간녀라도 빡돌지 알을 확 물어 뜯어버리고 싶을 거야 4번 와 이씨 다른 사람 같았으면 내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잤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죽여버리고 싶을 텐데 뭐야 이거 남미세야? 제발 합의해가지고 그렇게 한 관계이길 서로 사랑하고 좋아서 잔 것이길 바라야 하는 거네 야 너 정말 인생 안 비참하세요? 되딜걸 그러게요 지금 이게 뭐야 본처가 상간녀한테 너 제발 우리 남편 사랑해가지고 같이 잔 거라고 말해줘요 라고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미칭 5번 용서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너 이혼하면 당장 먹고 살게 막막하니까 너희 남편한테 빌부터 살려고 넘어가는 거면서 용서는 개뿔 이렇게 정신 승리하면 좀 마음이 편해지냐? 네 남편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네가 직접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하니까 걱정되는 거겠지 알았으니까 그 시공창 열심히 닦아가며 살아봐라 6번 그래 그래 이게 바로 진정한 남미세지 내 살다 살다 상간녀 편을 다 들어보네 이 아줌마 덕분이야 7번 상간녀만 죽어라 때려잡는 옆엔네들이 욕먹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남자들 버릇을 아주 더럽게 들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런 옆엔네들은요 백이면 백 다 그래 지 아들내미도 딱 저런 식으로 키워 모든 걸 남의 딸내미 잘못으로 돌려버리고 지 아들은 무조건 보호를 하는 거지 성폭행 유죄가 나와도 전연히 꽃인 거야 이러잖아요 8번 이거 상간녀 입장에서 보면 부부사기단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자는 나랑 놀아나고 아내라고 하는 여자는 나를 상간녀로 몰아가며 돈 쳐 뜯어내고 느낌이 딱 오는구만 9번 이미 상간녀가 구상권 청구를 했다고? 그럼 이거 네 남편이 혼자 미쳐가지고 여자한테 들이댔다는 결론이 나온 거네 헐 그 구상권 판결 나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하던데 야 네 남편이 그 엄청난 걸 해냈구나 싫다는 여자 붙들고 엄청 꼬시려고 애 썼나보다 아무래도 준 강간이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뭐 어쩌겠냐 그냥 그렇게 옥바라지 하면서 믿고 살아야지 방법이 없어 10번 남편의 바람으로 상간소송하면서 남편을 믿고 의지한다는 건 또 뭔 소리야 이게 어 그럼 뭐야 부부가 처음부터 다 짜고 여자한테 돈 뜯어내려고 꾸민 합작품이다 이거야 11번 야 이거 부부 사기다니다 여자 한 명 꼬셔가지고 돈 뜯어내고 의도가 없었다 해도 이건 사기죠 사기꾼 부부야 12번 구상권 청구가 받아들여진 거면 네 남편이 그지 같은 거네 그래 그게 그렇게 애달프면 범죄자라 해도 꼭 품고 살아라 13번 돈 때문에 불류는 참아도 이혼은 못하겠다 이거네 이혼은 못 참지 야 진짜 나는 절대 저렇게 안 살아야지 14번 어 뭐 그래봤자 또 딴 여자 만날 테니까 계속 그렇게 고소하며 살든가 말든가 15번 역시 조 뚜껑이가 옆에도 마누라가 있는 이유를 내가 알겠다 이런 것도 옆에는 늘 이런 오징어 지킴이가 있죠 세상에 얼마나 별 볼일 없는 인생이면 이럴까 두 번째 사연입니다 원제 남편이 숨이 막힌대요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의 조언을 얻고 싶어 글씁니다 저희 가족은 부부와 아이 둘이 있어요 남편 46 저 44 아들 17 딸 14 오늘 저희 딸아이가 학교 끝나고 친구들과 놀다 온다고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니까 딸이 옷을 사왔다고 합니다 저는 이걸 전혀 몰랐던 상황이라서 아니 너 그런 거 살 때는 엄마한테 얘기를 해야지 라고 했는데 딸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뭐야 아빠 카드로 산 건데 아빠도 허락한 건데 왜 그걸 엄마한테 얘기를 해 이러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짜증나는 토로 말을 했어요 저는요 남편이 아이한테 옷을 사준 게 화가 난 게 아니라 아이의 대답 때문에 화가 난 건데 남편은 아니 그게 뭐 뭐가 문제야 내가 준 건데 뭐 어쩌라고 이럽니다 저는요 왜 얘기를 안 했냐라는 말에 꽂힌 거예요 근데 남편이 하는 말이 그래서 뭐 애한테 뭐 사줄 때마다 일일이 다 보고 해야 되냐 어? 그럼 네가 간식 같은 거 사줄 때도 나한테 다 얘기를 해 보고 해 등등등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소린 이런 개소리를 하길래 제가 아니 나는 지금 애한테 옷 사줬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다고 어? 제가 화난 포인트를 어? 당신이 지금 잘못 알고 있다 라고 말을 했지만 서로 본인의 주장만 하면서 언성을 높이며 엄청나게 싸우게 됐어요 아 예 그래요 애들 아빠가 딸내미 옷 사줄 수 있죠 엄마가 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라 하겠습니까? 저는요 저희 아이가 버릇 없이 대답한 거 이게 화가 난 거라서 어? 이왕이면 애들 아빠가 딸아이 편을 들기보다는 너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 이렇게 타일러 주길 바랐던 거거든요 그리고 아빠가 아무리 사라고 허락을 해줬다 하더라도 엄마가 나한테 그런 거 일일이 다 말을 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남편한테 다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애들한테 뭐 사줬다 이런 거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기분 나빠하면 안 됩니까? 남편이 야 이 그지 같은 옆에 내 야 숨통 막힌다 이혼해! 차라리 이혼하자고 하는데 딸도 아빠 따라갈 거라며 이혼하라고 합니다 이게 맞냐고요 뒤에 좀 더 있어요 댓글 1번 반대로 제가 아이 옷을 사줬는데 우리 남편이 왜 내 허락을 안 받았어? 라고 하면 개빡칠 것 같은데요 댓글 쓴이는 거의 다 미리미리 이야기한다잖아요 2번 넌 또 뭐냐 난독이야? 아니 지금 이게 그 말이 아니잖아 2번 아니 너 혼자만 부모세요? 아빠 허락받고 산 거라면서 그런 거 살 때 엄마한테 말을 하고 사야지 이 그지 같은 말투 진짜 짜증난다는 생각 안 해봤어요? 딱 봐도 그래 엄마이 네가 먼저 애한테 신경질적으로 시비투로 말을 한 것 같은데 그래도 그리고 남편도 내가 내 새끼 옷 좀 사주겠다는데 마누라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야? 야 이거 정말 숨 막힌다 예예 그냥 갈라서세요 그게 답인 것 같습니다 넌 답이 없네요 3번 그러면 아이가 버릇없게 대꾸를 한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선빵은 네가 쳤잖아요 같은 말이라도 아가 입고 싶은 옷이 있으면 말을 하지 그랬어 그럼 엄마가 봐서 사줬을 텐데 이렇게 했으면 대화가 저렇게 흘러갔겠습니까? 쓰니 말은 큰 돈을 지 마음대로 썼다고 혼내는 걸로 들려요 아이는 자기 아빠가 준 카드로 오케이 해서 사준 건데 사온 건데 사전 같은 건 묻지도 않고 혼내는 것 같으니까 발끈하는 거고 평소 얼마나 그지같이 꿇었으면 숨이 막힌다고 할까 에휴 4번 그러니까 남편까지는 어떻게 어떻게 휘두르겠는데 아이는 아예 통제가 안 되니까 돌겠다 이거지요 적당히 하세요 아줌마 적당히 쇼핑 가는 거 이야기하지 그럼 엄마도 같이 갔을 텐데 이런 정도면 적당하겠지 아빠 카드로 아빠가 허락을 해가지고 물건을 산 건데 왜 네가 지랄이세요? 어? 사랑하는 가족을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듭니까 이 아줌마야 네 됐으니 답글 감사합니다 사춘기 아이지만 아이가 버릇이 없거나 힘들게 하진 않았어요 다만 제가 얘 엄마로서 아이에 관련된 이런 모든 걸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조금씩 내려놓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아니 대여섯 살 어린애도 아니고 중학생인 딸내미를 그렇게까지 통제를 하겠다고? 무섭다 이 아줌마 똥 쌀 때도 허락을 받아야겠네 그리고 설사하면 보고해야 되고 엄마 나 설사했어요 5번 아니 왜 그럴까면 애들 똥 오줌 싸는 것도 니 허락받고 싸라고 하지? 그러니까 6번 아줌마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너 그러다 진짜 이혼당해요 그리고 이왕이면 갱년기 검사도 한번 받아보세요 네 안 그래도 슬슬 그게 오는 것 같아요 7번 집안에서 대장 노릇 하고 싶으면 밖에 나가서 하세요 딱 보니까 저놈 주부 같은데 식구가 만만합니까? 됐으니 직장은 다니고 있습니다 대장까지는 아니어도 집안일은 엄마가 돼서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왜 그걸 다 알고 있어야 한다고 그지같은 착각을 하고 사는 걸까 이해가 안되네 아우 씨 우리 엄마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다 사실 첫 번째 사연 때문에 두 번째 사연이 좀 묻히는 감이 있는데 이것도 진짜 깝깝한 일이죠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간섭해야 되고 자기 통제대로 해야 되고 옆에 사람 피곤해서 못 삽니다 그지같죠 그리고 첫 번째 사연은 이거는 진짜 미친가 저거는 조만간에 교도소 카페에서 글 올릴 것 같은데요 안사람 이러면서 아무튼 한번 지켜봅시다 감사합니다